안녕하세요. 웨이페어 아리입니다. 오늘은 여자아이들의 세이루니따 안무를 배워볼게요. 자, 손을, 손등이 볼을 감싸도록 이렇게 얼굴 아래, 안, 얼굴 아래쪽에 갖다 대주시고요. 헐, 네. 갖다 대주시고, 원, 투 자, 이 박자에 두 번 스텝을 걸어 나올 거예요. 짠, 짠 오른발, 왼발 걸어 나가주시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왼손이 위로, 오른손이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손바닥을 정면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래서 이때 두 번 걸어 나가고 왼쪽으로 틀어주시면서 다리를,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착 놔주시면 돼요. 왼쪽을 보시면서요. 셋 하나, 둘, 셋, 넷, 셋 시선을 왼쪽을 봤다가 정면으로 틀어주세요.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십자, 걷고 왼쪽, 긴 다음에 시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안쪽으로 하나, 둘, 둘 이렇게 걸어주실 거예요.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던 다리를 하나, 왼쪽, 오른쪽 해서 한 번씩 차차 밟아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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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시면 돼요. 자, 앞으로 나온 다음에는 자, 안아줘 세게 더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때 아래로, 몸 앞으로 한 번 손을 교차해주고 세게 할 때 왼손이 몸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교차해서 사 그래서 하나, 둘, 둘 그 다음에 더에 맞춰서 손을 이렇게 끌어당겨주시면서 살짝 낮춰줄게요. 더 골반을 살짝 우측에서 왼쪽으로 살짝 낮추면서 굴려주세요. 더 자, 그 다음에는 손을 왼손은 허리에 오른손은 얼굴 옆에 놓으신 다음에 한 번 다시 꼬아주세요.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두 번 스텝을 하나, 둘 이렇게 밟을 거예요. 이때 그냥 발만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중심을 둘러주시면서 오른쪽 왼발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 이렇게 밟아주세요. 따단, 따단 그 다음에 손 앞으로 내려주시면서 오른발을 차 따단 하고 한 번 더 위로 착 꽂아주시고 다시 내려주시면 돼요. 앞으로 옆으로 위로 꽂았다가 다시 쓸어서 정리 다시 한 번 더 원, 투, 쓰리, 4, 5, 6, 7, 8 7, 8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서 준비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맨팔을 살짝 쓸어주시면서 낮출게요. 원, 투, 앤에 바로 정면으로 정리해주세요. 원, 투, 앤. 그 다음에 오른손, 왼손, 왼손, 어깨, 넘기고 넘기고 넘겨주세요. 손은 손은 손 바닥이 앞으로 보이도록 부드럽게 넘겨주시는데 이때 팔만 이렇게 가면 좀 뻣뻣해 보이고요. 몸 자체를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흔들어서 넘겨주시면 돼요. 따단 따단 이때 중심도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주시면 돼요. 짜잔 짜잔 이때 좀 더 편하게 예쁘게 가고 싶다 하시면 손을 쓰시면서 어깨 자체를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면 돼요. 지난번 화사 튜토리얼 할 때도 살짝 알려드렸죠? 어깨를 그때는 앞으로 아잉 알렸는데 이번에는 뒤로 넘기시면 돼요. 이렇게 아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따단 짜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화사 때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있는데 이번에는 뒤로 어깨를 그래서 짜자자잔 그 다음에 셋, 넷 한번 더 강렬하게 한번 쫘악 늘렸다가 차 올라주시면 돼요. 이때 너무 빳빳하게 펍펍 이런 느낌이 아니고 쓰르르 차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서 왼발 오른발 착 왼발 오른발 착 왼발 오른발 착 손으로 이렇게 쳐주실 때 고개도 같이 탁 탁 쳐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따단 차 둘 차 셋 차 바로 크게 팔 벌려주시면서 위로 끌어주세요. 끌어주신 다음에 다시 처음 이 포즈 했던 대로 이렇게 볼 앞에 갖다 내주시면 돼요.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절대 요게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주실 건데 이때 팔을 뻗을 때에는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올려주시면 예쁘게 해주세요.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춤이고 이렇게 꽃처럼 나비처럼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시고 올릴 때는 제 힘을 딱 주고 약간 낮췄다가 힙을 약간 빼주시면서 다시 상체를 같이 세워주시면서 몸 라인을 예쁘게 올려주세요.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싹 하신 다음에 착 자 여기까지 한 번 연결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5, 6, 7, 8 1, 2, 3, 4, and 5, 6, 7, 8 1, 2, 3, 4, and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 자 다음은 세드리따의 가장 예쁜 부분이죠. 포인트 안무를 배워볼게요. 세드리따 하면서 앞으로 쫙 뻗어서 턴을 하실 건데 아까 끌어올릴 때 했던 손모양 그대로 똑같이 손목을 착 꺾어주세요. 꺾어주시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착 이때 힙도 같이 팍 나가주시는데요. 그냥 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착 나가주시면 돼요. 앞으로 판 자신감 있게 착 하시고 왼발축으로 한 번 돌아주세요. 그 다음 다시 위로 착 이때도 손목을 착 자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 멤버도 춤을 되게 잘 추는 멤버가 있잖아요. 손끝이 정말 예뻐요. 이거 뽑아줄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춤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상할까? 쫙 꺾어서 손끝을 착 살려주세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, 2, 3, 4 정리를 해주시고 제자 정리 그 다음에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자 이럴 때 되게 안무가 외부가 예쁘게 들어가야 되죠? 뻣뻣하게 각목처럼 움직이지 마시고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? 자 골반 웨이브가 내 마음대로 안된다. 그러시면은 자 중심을 살짝 다 둔 상태에서 골반을 쓰는 거는 약간 안나오고요. 약간 중심을 조금 낮춰주세요. 옆에서 봤을 땐 좀 낮춘 자세에서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해주실 때 배에 힘 딱 주시고 골반을 최대한 끌어서 옆으로 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골반 갈 때 배에 힘 안 주고 같이 가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배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예쁘게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축축축 이때 스텝 같이 짜잔 이때 힙 가면서 그래서 아까 했던 동작과 비슷해요. 하나, 둘, 넷 이렇게 가주시는데 중심을 그냥 살짝 왼쪽에 잡아주세요. 이렇게 가지 마시면 마시면은 가지 않으시면 돼요. 하나, 둘 그 다음에 발이랑 손은 셋, 넷 이렇게 할 건데 이때 오른발을 뚫어서 촥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내려와서 촥 그 다음에 다운 시켰다가 일어나주시면서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이때 살짝 시선 같이 가죠. 자, 이 다음 동작은 살짝 남아있던 오른발을 정리해주시면서 왼발로 앞으로 바꿔서 교차해주세요. 팔 내리면서 셋, 넷 이때 몸을 확 수그리셨다가 촥 들어주시면서 팔을 얼굴 앞에 대주실 건데 이때 이렇게 하지 말고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촥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끌어주시면 돼요. 세븐, 엣 원, 투, 쓰리 그 다음에 포 원, 투, 쓰리 그 다음에 왼쪽으로 포 파이브, 식스 이때 크게 촥 펼치면서 식스, 세븐 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크게 펼쳐주시면서 한 발을 옆으로 빼주세요. 원, 투, 쓰리 이때는 몸 라인이 예쁘게 나오려면 한 다리에 중심을 잘 잡으신다. 한쪽으로 다리를 이쁘게 쭉 뻗어주시고 순간적으로 같이 고개를 쳐주시면 이쁘게 나와요. 세넷 원, 투, 쓰리 포 파이브, 식스, 세븐 엣 빠르게 해주세요. 자, 강금 배운 안무를 빠르게 한 번 연결을 해볼게요. 파이브, 식스, 세븐 엣 원, 투, 쓰리 파이브, 식스, 세븐 엣 원, 앤, 투 쓰리 포 파이브, 식스, 세븐 엣 원, 투, 쓰리 포 파이브, 식스, 세븐 엣 원, 투, 쓰리 포 파이브, 식스, 세븐 엣 아리씨 네 여자아이들의 수진을 닮았다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. 너무 쑥스럽게 아이들 멤버 수진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그래도 수진 양 닮았다고 수진 님 닮았다고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아랑이가 출연할 때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쁘게 봐주세요. 웨이브야의 세븐 리더 안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다음 튜토리얼 시간에도 또 만나요. 손뽀뽀 하트 작은 하트 다 시켜 나한테 하트 한바퀴 돌아 옳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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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 보면증 교수 이런 보니 이런